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갑자기 전기가 끊겨 놀란 춘천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춘천시 칠전동 일대에서 또다시 정전 사태가 반복됐는데요. 한국전력은 어쩔 수 없는 사고라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칠전동의 한 주택. 스위치를 여러 차례 켜고 끄기를 반복해도 전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겨울인데 보일러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정수기 전원도 나가버렸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냉동보관 식품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냉동고 안을 살핍니다. 새벽 시간대 고장이 난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의 고장으로 칠전동 일대 주택 100여 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새벽에 중단된 전기는 3시간 반 만인 오전 8시 35분에야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과 영업 준비를 하던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춘천시 후평동과 효자동 일대에서도 40여 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무렵 주택과 상가 1,600여 곳에서 전기가 한꺼번에 끊기는 바람에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6건의 재산 피해도 접수됐습니다. 한전은 잇따른 정전사고의 원인이 두 차례 모두 개폐기 등 지상시설물 고장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정전사고는 예방이 어렵고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겨울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에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3차옥 맹방해변 일대에 추진되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놓고 인근 리조트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허가 기관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4조 9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8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화력발전소. 1,050메가와트급 발전기 2기가 들어서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0월쯤 1호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해안침식 문제로 주민들이 건설공사를 반대해 몇 달간 항만 공사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인근의 리조트 업체도 피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맹방해변에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삼척화력건설사업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동해해수청을 상대로 지난 2020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 침식이 심해지면서 리조트와 골프장 영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발전소 공사 때문에 맹방해변의 침식이 심화됐을 수는 있지만 원고인 리조트 업체가 주장하는 조망이나 경관, 관광지 기능 등과 관련한 피해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발전소 공사로 인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공유수면 허가처분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공유수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리조트 업체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발전소 건설 사업자인 블루파워를 상대로도 공사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원주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시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모시기 위해 장시간 시동을 켜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원주시의회 앞 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차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점심 식사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차량입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0분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려면 30분 이상 남았지만 버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시동을 왜 켜두었는지 묻기 위해 차 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점심 식사 장소에 버스가 도착하고 시의원과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난 버스 기사는 추운 날씨에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미리 시동을 켜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가 공회전을 하던 시각 원주 지역 기온은 영상 5도 분포로 다소 포근한 수준이었지만 초미세먼지와 대기질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버스가 공회전을 하는 동안 연료는 소모되고 배기가스는 계속 나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 시외버스의 경우 터미널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시동을 켜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농지와 국방, 산림과 환경 분야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협의를 강원도 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접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특구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136개의 법 조문으로 구성됐고 여야 8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2021년 처음으로 154만 명 선이 무너진 뒤 올해 1월 153만 5천명대까지 내려가자 강원도가 인구 증가 종합대책에 나섰습니다. 우선 출산 양육과 청년 유출 방지,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 체류 외국인 등 6대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근이나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생활 인구의 개념을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함에 따라 관련 사업과 전략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사료값 상승과 속값 하락으로 인한 한우 수급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올해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48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한우 사육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해 저능력 암소를 조기에 도퇴해 한우 수급을 조절하고 강원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료값 등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료 구매 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합니다. 강원 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 설명회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강원 권역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를 오는 9일 강원도 한동의 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지난 2일 춘천 MBC가 보도한 춘천시 의야모 호텔 마리나 조성 사업의 급작스러운 보류 이유가 경찰 수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더 레이크 춘천 복합 리조트로 명칭이 바뀐 의야모 호텔 마리나 사업에 대해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당시 공모 서류 등이 포함된 다량의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협약식 연기와 경찰 수사에 대한 육동안 시장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대학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등록한 대학 학과장들에게 법원이 공모집행 밤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8년 대학 진단평가 직전 154명의 신입생을 허위로 등록해 교육부의 대학 진단 업무를 방해한 모 대학 학과장 최 모 교수 등 이 대학 교수 6명에게 벌금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짜 신입생의 등록금을 대납한 교수들의 금전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허위장학금을 교수들이 수령한 것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달 30일 신동 한계천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검출지 주변 농로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검출지역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농가 264호에 대해 알 반출 제한 등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는 농장 63건, 야생조류 162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해 도입한 소양에너지페이의 누적 발행 금액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소양에너지페이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자가발전설비나 친환경 자동차 등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전자화폐입니다. 누적 발행 금액은 2억 2천만 원, 가맹점은 560곳, 지난해 신청 가구는 694곳입니다. 전용 모바일 앱 착한페이에 가입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아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옐로카드를 배부합니다. 열쇠고리 형태의 옐로카드를 책가방에 매달면 빛이 반사되면서 최대 150m 떨어진 곳에서도 어린이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역 초등학교 43곳에 1, 2, 3학년 학생 8천 명에게 지급하고 증강현실 교통안전 교육자료도 함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춘천시민정원사를 도입합니다.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올해 처음으로 20명 양성해 시범 운영합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해 정원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부른버스가 원주의 대학 밀집지역인 흥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주시는 육민관 중고등학교에서 서곡 방면 등 5개 노선에 12명까지 탑승 가능한 부른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갑니다. 부른버스는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승객이 30분 전에 스마트 앱이나 콜센터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평일에만 운행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3월부터는 성인 900원, 중고생 700원, 초등학생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시내버스와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삼척정월대보름제에 10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2023년 삼척정월대보름제에 모두 11만 3천 명이 찾아 새해 소망길놀이와 기줄다리기, 술비놀이 등 참여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제 장소를 기존의 엑스포광장에서 시내 척주로와 삼척해수욕장 등지로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참여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삼척시 원더급 산양리 1원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40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투입해 보금자리 주택 30채와 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대상지와 거리가 500m에 불과해 두 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오늘 10일부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5곳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 중앙시장에서 먹거리업소를 창업하거나 요시버그로 변경하는 업체 등입니다. 양구군은 최대 3년 동안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임차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0일부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이 외국어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2일 개강하는 초, 중 등 영어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52명으로 원어민 강사가 말하기와 듣기 등 주 4회씩 42주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